야, 소울이 있어. 식당이 없네. 한국은 너무 잘 안 왔는데 오늘은 투명한 날이니까? 그쵸? 와, 죽겠다. 아, 잘해. 스테이크, 메시그리 베이스랑 시장치, 그리고 메렌치즈, 아스파라거스, 그리고 그리고 저의 퀸냐고. 메시그리 베이스랑 소희맛은 수고하셨습니다. 고마워. 뭔가 크기가 느낌이 묵직한 게 가방일 것 같은데? 진짜야? 나 깐다. 어떡해 나 너무 많이 떨려. 진짜 진짜로? 너무 크지도 않고 이거 괜찮다. 어떡해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. 어떡해 너무 고마워. 수중해서 맛가면 안 된다고. 옛날에 나왔던 제품이라 도비백이라고 단종된 건데 그래서 구하기가 엄청 어려웠거든요. 딱 이 연총색. 어떡해. 어떡해 이거 구해줬어. 고마워. 잘 어울리지? 어때 민지 어때? 난 너무 클까봐도 걱정했거든. 근데 딱 좋다 딱. 고마워. 잘 줄게. 고마워. 고마워. 감사합니다.